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거도 좀 많이 들어가고 이거 특식은 뭐예요? 얘는 지금 와인 그... 디펜딩하고 있는 거고 저희 콜드브로 커피에 추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저... 눈꽃빙수네? 얼음을 말린 거예요 일단은... 해당점여행 초콜릿, 프로그랜스 올해의 커피 과얘드 행사들에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경향이 있는데 커피 과얘드 기계 장비들과 베이커리 장비들이 홈베이킹 또는 홈카페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가정용 장기들이 대거 많이 출시가 돼서 그것도 디자인이나 소음 면에서 아주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장기들이 대거 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보여지는 방법이 또 실제 가동을 해도 거의 소음을 느낄 수 없어요. 보통 카페나 데이터리를 사용하면 부동이 되게 되면 벨컹거리는 것과 소음이 진동이 많아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건 뿐만 아니라 5분도 베이킹을 할 수 있는 5분도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와있는데 사실은 가격이 싸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건강하고 안전한 땅 나무를 위해서 구매를 하고는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에 관한 땅이 지구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전체적인 이번에 어떤 7차적인 정보 얘기요? 지금 사실은 한동안 베이커리 카페가 유행을 하면서 기존의 카페들이 베이커리를 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데 비싼 장비를 구하는 것도 문제고 베이킹 기술을 취득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이제 선택하게 된 게 냉동 생기라는 걸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소비자들이 금방 그게 또 리스턴트라는 느낌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눈치를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장비들을 구해다가 자기들만의 전문화된 단품종 베이킹을 하는 경향이 두그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작은 카페들을 저한테 또 이런 헌베이킹용 장비들이 유행하게 팔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번 전시장에서 눈에 안 띈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냉동 생기 업체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냉동 생기 업체들이 주류를 이뤘고 전시장에 빵 냄새가 가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거는 그만큼 작은 카페들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직접 빵을 만들거나 그러고 있고 또 냉동 생기에 대해서 이제 또 생기 업체들도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조금씩 잠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거는 지금 반죽기인가요? 네, 이게 이제 빵도 하고 쿠키나 이런 과자리도 할 수 있는 반죽기인데 장점이, 요즘 반죽기의 장점이 뭐냐면 가정에서도 이쁘게 보일 수 있는 장식용으로도 충분히 이쁘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층간소음이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저소음 그리고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셨다는 게 장점입니다. 의외로 과거에 비하면 저는 이러한 제품들이 국가품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직접 해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가미 가정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구매해가지고 설치해 놓고 아이들한테 직접 해주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최신 트렌드를 잘 읽어주셨어요. 네. 최신 트렌드를 잘 읽어봤는데